자 오늘은 2월 23일 화요일 11시 48분 위치는 세인 피터스 라는 동네에 원래 이 지역은 잘 안하는데 출근하는 길이지 우리 집에서 내가 출근하는 길에 바로 이 지역 세인 피터스 지역에 오다가 오다를 하나 받아서 하러 가는 중 베이직 정도 되지 않겠나 싶은 카페 짜비야 그래서 여기 세인 피터스에 하나 그 다음에 브롬튼에 하나 다음에는 어디냐 세인 피터스하고 브롬튼하고 그 다음에 우드빌 사우스 어제 갔다 동네에 우드빌 세인 피터스 브롬튼 그 다음에 우드빌 사우스에 또 간단한 소파 잡 하나 이것만 카페시고 나머지 두개는 다 소파구나 그렇게 하면 오늘 잡은 끝 날씨는 방금 영상에서 봤다시피 매우 흐리고 기온은 현재 기온 18도 오늘 최고 기온은 약 22도까지 갈 예정 아 지금 왼쪽에 개공원인지 강아지 내시고 노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안보였겠네 야 여기 위치는 세인 피터스 조금 더운 조금 비싼 동네 일단 여기까지 아이고 공사를 하네 또 여긴 공사를 해 이제 여기 위치는 우드빌 요샌 좀 우드빌을 많이 오게 되네 어쨌든 여기 위치는 우드빌 우드빌 먼저 여기로 들어갔어 어쨌든 우드빌이고 원래는 브롬튼의 소파 잡을 하고 우드빌을 왔어야 되는데 브롬튼은 조금 늦을 것 같아서 미리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 커스터머가 약간 이상해 약간 맛이 간 것 같은 말투와 목소리로 큰소리를 처음에 치길래는 거다는 왜 그런가 이미 캔슬을 했나 잘 들어보니까 돈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미안해 해야 되는 거잖아 당연히 근데 미안해 한다기보다 굉장히 짜증을 내서 돈이 없대 근데 전화를 해야 되는데 뭐 잊어먹었다 어쩌고 잘못 들었나 다시 물어봤지 니가 캔슬 전화를 했니? 일렉트로드라이 우리 회사에 캔슬 전화를 했니? 그랬더니 아 그건 아니라 내가 깜빡했다고 너무 미안하다는 거지 근데 너무 당당하다고 그럴까 아니면 화가 났다고 그럴까 그런 말투와 목소리 아무튼 약간 똘끼가 있는 사람이었어 그래도 많이 못했다고 구화가 좀 치밀었지만 아 구화라 그러면 옛날 사람이라고 하겠다 아무튼 화가 좀 치밀어 올랐지만 계속 한 번 참으면 되니까 거기서 내가 욕을 하면 어떡해 아 그래 알았으니까 오늘 내가 캔슬로 할 테니까 이거 내 다이렉트로 보니까 다음에 하고 싶으면 이 번호로 연락해 라고 해서 저렇게 말하고 끊었지 참 의로워서 진짜 그래서 안 그래도 저기 이렇게 많진 않았는데 하나가 캔슬되는 바람에 굉장히 일찍 끝나서 지금 집으로 가는 중 현재 여기 위치는 우드빌 우드빌 로드부 이 길이름도 또 특이할 게 없으니까 오늘도 하이퍼랩스 화면으로 마감을 해보자 뿅 칭찜 마치 여기 고마워요 마치 마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